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와 망상 2, 3지구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를 일반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내 입주기업의 취득세 감면과 임대료 완화, 임대기간 연장 등의 추가 지원 혜택이 가능합니다. 망상 2, 3지구 사업은 개발 계획 변경안이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 달 안에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